어린이날 앞두고 선물 고민 많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아이들이 자주 가지고 노는 인형의 안전성을 시험했는데 유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재연 기자입니다. 인체 모양으로 옷과 소품을 갈아입힐 수 있는 인형.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보편적인 장난감인데 유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표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16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9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피부와 눈,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 첨가제는 기준치인 0.1%를 훌쩍 넘어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321배나 많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성상사의 한 제품은 발암물질인 카디룸 또한 킬로그램당 127밀리그램이 검출돼 기준보다 50밀리그램 넘게 많았습니다.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안전 알림 표시도 엉망이었습니다. 어린이 제품법에 따라 13살 이하 어린이용 물품은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정부기관에 신고했다는 표시를 해야 하지만 태성상사와 주쿠박스 2개 제품이 누락했습니다. 태성상사의 한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 소품에 대한 경고 문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사업자에게 환불과 시장의 유통 차단을 요청드렸고요.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전 제품에 대해서 환불과 리콜을 하겠다는 시신이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 시 캐시 마크를 확인하고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